안녕하세요 중국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쓴 이유는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스마트폰 옵티머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정말 제가 잠깐 써봤는데 너무 좋고 저도 빨리 이걸로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아직 안 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옵티머스로 꼭 바꾸시고요 그리고 쓰고 계신 분들도 다음에 바꿀 땐 꼭 옵티머스로 꼭 바꾸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다가왔는데 옵티머스와 함께 즐거운 새해 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신예화일러